동혜씨 혹시 너희가 안 외치잖아요 아 동혜 원래 동혜 이렇게 없어요 동혜이 없다고 해서 괜찮지 왜냐면 그 못 나왔던 사람들부터 이제 동혜파트에서 대신 나와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솔직한 얘기해도 돼요? 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거죠? 내 눈 보고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거죠? 동혜가 안무할 때 사실 자기 맘대로 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동혜가요 동혜가 박자를 같은걸 잘 이용하는거 뿐이지 박자를 잘 맞추는건 아니에요? 그런게 있어서 동혜가 빠지니까 약간 무대와 통일감이 있고 그런 면이 있네요 저희는